100억 자산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자주 만지작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포트를 잘 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극복하여 콤플렉스가 뭘까요? 포트를 자주 들여다보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트를 잘 짰으면 그걸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들여다보니까 떨어진 종목만 보이죠 그렇죠? 올라간 종목은 잘 안 보이고 떨어진 종목은 저런 걸 어떻게 좀 잘라가지고 어떻게 좀 더 좋은 종목으로 한 번에 와볼까 어떤 회사가 좋아 보이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안달을 벌리죠 이걸 그냥 탁 잘라가지고 저걸로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못 참죠 돈이 있을 땐 더 못 참아요 돈이 없을 때는 조정이 오면 매도해서 급등하는 종목으로 더 갈 것 같으니까 거기 쫓아가서 매수하죠 저걸 잘라다가 더 갈 종목을 사야지 빨리 급해 지나고 보면 며칠을 기다려 매수하면 좀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하고 내가 매도한 종목이 더 올라가서 매수한 종목은 반대로 조정해 들어가고 아유 인수같아 이 놈의 종목을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사기 전에 언제나 기본조사를 해야 되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느는지 부채는 감소하는지 그죠? 현금으로는 꾸준히 좋아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아 이거는 좋은 종목이네 그러면 기다리면 좋은 일을 벌이겠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이런 기본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했죠 또 내가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죠? 아유 전문가님 내가 팔면 오를까 봐요 그죠? 내가 팔면 오르면 어떡해요 그죠? 부실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또 실적이 부진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팔면 오를까 봐 도저히 손이 안 나갑니다 오를까 봐 못 파는 경우가 더 많죠 팔면 오른다는 꺼리직한 생각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차라리 다음 투자를 위해서 이익을 남겨두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죠? 그죠? 그러면 너나 해 그거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자기가 부실 종목인지 또 실적이 나빠서 떨어지는지 조사는 안 하고 다만 부실 종목도 꽉 붙들고 내가 팔면 오를까 봐 못 팔고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손실이 눈덩처럼 커지죠 업황도 가지 않고 굉장히 안 좋은데도 그걸 못 파는 거예요 실제로 전무관님 내가 이거 사가지고 아 속이 상합니다 왜요? 한없이 떨어지기만 하고 어떡해요? 기업은 나쁜 기업 아닌 것 같은데 왜 주가는 계속 떨어질까요? 혹시 내가 팔면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걸 근시한적 손실 회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못 들고 가게 만드는 이유는 위험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뭘까요? 손실 회피와 빈번한 평가를 하는 거죠 아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주식 농부가 만약에 주식을 사서 매일 평가를 해서 떨어지면 자르고 올라가면 뭐죠? 더 들고 가고 그러나요? 최근에 종목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분 얘기를 해서 지금 안 됐지만 대륙재관입니다 십 몇 프로를 들고 있죠 어제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또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분 다 팔았을까요? 못 팔았죠 그죠? 못 팔았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못 들고 가요 매일 트레이더 해야 되고요 전문가도 트레이더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2500 자산가를 만들고 이렇게 붙들고 있을까? 이 떨어지는데 빨리 팔아야지 그죠? 왜 안 팔까? 매일 여러분이 포트를 확인하면 주가 변동을 지켜보면서 걱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때요? 시간의 지평을 길게 늘리고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빈도를 줄여가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니까 자르고 싶죠 그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고민해보는 것은 포트를 보면 조광화에 포트를 자주 많이 작거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를 믿으면 그냥 보유해도 무방한데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건 확인 안 하고 뭐만 하죠? 차트가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자르기도 하고 그죠? 또는 그럼 얘가 왜 그러나? 아니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아직도 갔는데 나쁜가요? 아직도 가는데 안 빠지는데요? 아니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올라가고 있냐?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들고 가면 결코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파트론을 조정하나요? 자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언제나 기본 조사를 하고 그죠? 가치에 비해서 싸다면 매수하고 강력 보유하는 거죠 주가가 100% 상승했다고 바닥 종목만 매수해서 매수했더니 그죠? 기업의 가치는 없는 종목을 매수해서 지하실로 내려가죠 땅굴로 내려갑니다 사보라고 하면 두려워서 떨려서 그죠? 저 밑에 있는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그것을 상한가 줄 거라고 들고 있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부두룩합니다 전문가 추천이라서 또는 차트가 갈 것 같아서 또는 뉴스가 좋아서 그런가요? 실제로 우리 일원이 들고 왔던 종목입니다 한화손에 실적이 부진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대요 실적이 부진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전문가 아니면 어떡해요 나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적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떨어뜨리기만 했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모멘텀이 없으니까 업황도 안 좋으니까 계속 내리막을 가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아유, 왼수 같은 종목 어떡하냐 뒤집어보면 너무 좋죠 그죠? 뒤집어보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지만 뒤집어서 보면 진짜 올라가는 장면 와, 기가 막히다 바닥 잡고 그죠? 바닥을 딱 바닥을 딱 잡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는 정배열 만들면서 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바닥 필요없어 정배열만 먹어도 돼 너무 좋죠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 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나는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역배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배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전력을 사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한국전력이 어떻게 하냐 이거 아휴 이거 사줘서 수익 줬다고 또 아우성 치고 절대 우리 의료원들한테 제가 사지마 근처에도 가지마 정부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사면 안 돼 그랬대요 에? 왜요? 왜요? 여기서 30%를 먹여줘서 엄청나게 수익을 줬느니 어쩌니 유튜브에서 아우성 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참 이건 투자할 종목이 아니다 가지 마라 결국은 뭐요? 또 고꾸라졌죠 큰일이 뭡니까 문정부 들어와서 원전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수 금지다 빨리 팔고 도망가라 그랬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역배열을 만들고 그냥 내리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전력이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요 얼마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데요 그건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뻔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나간 겁니다 이게 뭡니까 판단하지 못하면 우량한 종목이라고 붙들고 있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은 또 이걸 샀어요 우량한 종목이라고 그렇죠?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얘는 실적 부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한 얘는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가면 더더욱 무섭죠 가스값이 올라가면 화력발전소를 가스터빈으로 바꿨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더 커지죠 그럼 태양광으로 하면 원가 절감이 될까요? 태양광도 몇 년마다 바꿔야 돼요? 최소한 10년 이내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그럼 원가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시설을 다 개비해야 됩니다 그죠? 태양광 모듈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다 태양광만 해보면 다 되나요? 전기를 끌어올려면 전구 설 때 설치 안 해야 되나요? 그럼 원가 부담이 커지죠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내역 년수를 늘려버렸죠 2년 늘려서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내역 년수를 늘리면 그것에 하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국 전략은 투자할 이유가 현재는 없다 따라서 손실을 엄청나게 크게 준다 이 기업이 그러면 전기세를 올려야 되나요? 아마 반발이 나올걸요 국민들의 반발이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독일에서도 원자력을 포기했다가 지금 아우성이 났습니다 왜 아우성이 났어요?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원자력은 전기세가 너무 싸거든요 원가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기세를 계속 올리니까 제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전기세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적자 누적이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원전 하던 것마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원전을 안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원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웃기는 얘기하죠 당신네들은 원전도 안 하면서 무슨 원전을 만들어줘 너나 잘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 전력은 여러 번 사봤자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나갔던 거예요 자 또 가죠? 또 가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자꾸 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 전력은 한국에 대한 한국 전력 한전 KPX 그죠? 박살나 그죠? 한전 실업 한번 보시죠 한전 실업 한전 기술 한전 산업 그죠? 박살나 그 다음에 한전 기술 하나 같이 다 뭐예요 만세 불렀죠 템플턴이 그러면 어떡할까요? 절대로 사지 마라 그러죠 무섭죠 여러분이 그래서 돈을 못 보니까 여기 또 추천바닥이라고 또 사면 실적도 부진할 거 뻔한데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적이 뻔한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타격을 받는 건 또 누구예요? 가장 원전에서 타격을 받는 게 누구죠? 두산중공업이잖아요 두산중공업 뭡니까? 빨리 도망가라 두산중공업 그게 다 한국전력발전소와 관계있는 종목들 다 아주 박살나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싸다고 살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보는 눈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네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제발 정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아 정보가 돈을 버는 것 같아 정보가 아 정보가 없어서 돈을 못 봅니다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언제나 불리할 것이라 생각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투자 수준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여다보듯이 우리도 기관 투자와 외국인이 투자자를 어떻게 해요? 다 들여다봅니다 니네들 도대체 뭘 사고 있니?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두산중공업 아이고 주구장창 팔아먹었네 그죠? 아주 기관이 주구장창 팔았어 나도 안사 그죠? 안전기술 너도 팔 찌끔 샀냐? 아유 이거 뭐냐 팔기만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안전 KPS 팔기만 하고 앉아있고 한국전력 넌 샀냐? 넌 샀냐? 아유 외국인이 그냥 주구장창 팔고 앉아있네 이거 뭐야 난 안사 너나 사라 그죠? 그런데 개인들은 또 좋다고 뒤따 사요 자 보시죠 외국인들 기관들 그냥 주구장창 팔고 도망가는데 개인들은 또 번전 찾겠다고 죽어라 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신적 같게 해고 가잖아요 템플턴은 여기서 벌써 이미 매도라 그죠? 역배로 가고 있다 사지 마라 정신 차려야 된다 또 여러분이 추천해서 또 샀죠? 그죠? 추천해서 샀다고 얼마 먹여줬다고 엄청 또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야 될 종목이 아니죠 지금 그죠? 때가 올 때까지 여팡이 살아날 때까지는 만지지 말자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은 사야 됩니다 왜요?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전력에서는 수익이 커질 거잖아요 그럼 실적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세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 다 갑니다 하지만 정보의 신속성이 있다고 해서 증권 관련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무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정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수익은 정보의 속도와 함께 동반하는 정확성이 중요한 것이지 빨리 정보를 바꿔서 빨리 사야 돈을 번다 그럼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증권업종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남보다 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투자에 유리할 뿐이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더 나갔나요? 그래핑 기술 때문에 구길 제지 또 나갔네요 그죠? 당분간 더 가겠죠 그래핑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만약에 배터리에다 그래핑 기술을 적용하면 흑연이라는 건데요 휘일 수가 있죠 마음대로 구부려도 전기전도 여러분 전기전도도 좋아지고 마음대로 구부려서 플렉서블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필 깎기를 갖다가 연필을 깎아서 흑연을 갖다가 테이프로 수십만 번을 붙이면 그것이 육각형의 모양을 만든대요 그게 그래핑 기술입니다 그럼 배터리에도 그래핑 기술을 적용하면 배터리를 마음대로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전기 충전소, 전기 배터리를 2차전지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 전기차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핵심이 비싼 게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왜요? 히토리에 속하는 니켈 금속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켈 금속의 양을 늘리면 거리를 멀리 달리게 할 수 있는 충전을 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험성은 뭐냐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니켈 금속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기술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획기적으로 에스데 교수가 알미늄으로 대체하는 니켈을 알미늄으로 대체했더니 600에서 8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획기적인 기술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화재의 위험에서도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테슬라의 일본 2차전지 배터리 썼던 것이 두 번에 걸쳐서 고속도에서 불이 났었나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폭발했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많아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쨌든 그러는 바람에 그래핀 기술 정의에서 미국에 특헌했다고 자회사가 이 기업 자체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거나 들고 있는 사람의 몫으로 네, 하늘 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양날에 검이 될 수 있다 정보가 양날에 검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두르지 않으면 뉴스로 보는 관점을 정립하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건 뭘 믿어야 돼요? 오로지 공시를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뉴스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트에 들어가면 공시 공시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징계를 먹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가 여러분의 유일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머지는 믿지 마세요 전문가 사이에서도 정보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투자의 지침을 알려주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시끄러우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스스로 객관적인 생각으로 매입하는 주식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소문에 휩쓸리지 마라 어떤 주식을 매입할 때 먼저 그 이유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요? 정보매매? 저도 정보매매 했다가 엄청나게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시가총액과 그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5,700억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 되나요? 이 기업의 가치는 기껏해봤자 500억입니다 500억이 넘는데도 5,700억은 정확히 뭐요? 10배가 날아간 겁니다 자기 가치의 10배가 날아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있는 사람? 시스템 매매를 해야죠 시스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얼마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업의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서 평가, 저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면서 여러분이 매수해서 갈 때 이 기업의 수준이 청산가지보다 낮다면 자기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저평가라면 확실히 들고 가겠지만 고평가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방법이 없죠 시스템 매매하는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설정해놓는 거죠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면 신고가 내면 또 올라가고 신고가 안 내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스템 매매로 최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일일이 대응할 수 있을까? 대응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지 않아서 버스가 가면 리무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매수를 서두르다가 투자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정보는 여러분은 오히려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호했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는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받지만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무한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한 거죠? 기관은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받지만 여러분은 무한정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폭락하고 뭐하든 갑니다 그렇죠? 가요 떨어졌다도 또 가요 그런데 부실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몰빵까지 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진짜 그런가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거 뭐죠? 조광아예랍니다 포트폴리오를 자주 만지작거리면 아 뭐 그렇죠 어떻게든 뭐 북한의 문제가 어떻게 돼서 밸브를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됐다 그래서 잘라야 된다 테마가 끝났으니까 잘라야 된다 템플턴이 처음 사준 자리예요 계속 그냥 보유하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이 있어요 또 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냥 보유해도 무방하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만 봐라 그게 집가가 진짜 가죠 어? 그래요? 네 너는 가냐? 가냐? 그래 나 간다 이거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되죠 가는데 왜 잘라요? 아 못 가면 잘랄 수도 있지만 가는데 왜 잘라? 그죠? 이거 뭐요? 파트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언제나 어떻게 해요? 가치에 비해 싸다면 매수하고 강력 보유하는 거죠 주가가 100% 상승했다고 바닥 종목만 매수하다 보면 그것이 꼭 지하실로 내려가죠 그죠? 지하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산 종목이 지하실로 내려갔다 종목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죠 가는 놈이 더 가고 떨어지는 놈이 더 떨어지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게 모멘텀이에요 왜 그런 모멘텀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뭘 갖고 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잘라버리잖아요 올라갈 것 같으면 더 들고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겠죠 아 저거 더 갈 것 같아 안 팔아 더 더 갈 것 같아 그런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더 가는 거고 SK디스커버리는 저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뭐죠? 가습기 그렇잖아요 가습기 가습기에서 여기서 잘랐어야 되는 건데요 그죠? 잘랐어야 돼요 LG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실적이 부진했죠 아 제발 중국으로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말렸는데도 갔어요 그죠? 그죠? 갔습니다 아이고 진짜 끔찍하죠 제주는 판빙빙이가 망쳐놨어요 잘 가다가 그죠? 판빙빙이가 여기서 잘 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한 번도 잘랐어도 됐고 안 잘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번에 다시 또 뭐죠? 기업을 분할한다고 그런 바람에 떨어졌죠 어쨌든 제이주는 판빙빙이가 광고 모델을 해놓고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그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기업은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또 레고 캔바이요 그건 이건 올라가는 종목인데 하늘담빙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F, ST 이것도 올라가는 종목인데 뭔 걱정이에요? 자랑하시고 올라가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자 톤즈님 애경산업 재밌죠 제가 아까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초가를 돌파하는 점은 어떡하라 그죠? 시초가를 돌파하는 거 어떡하라 추세이탈 매도하라 이제 반등 시작하네요 다시 여기서 자르고 나왔어도 다시 올라갈 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오 이야 이거네 그죠? 시초가를 배도하면 도망쳐라 추세이탈이다 아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유리원이 진짜 맛있게 먹고 나왔죠 이제 슬슬 살 자리일까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버스가 가면 리무진이 안 올 거라고 그죠? 빨리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또 봅니다 개인 투자들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떤 거 한 거야? 비밀 아 나만 모르는 비밀이 있어 시크릿 그죠? 가만히 있어봐 나만 모르는 뭐가 있나? 나만 모르는 투자의 비법이 있나? 투자의 비법은 가장 간단해서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보 듣다가 있죠 우리 유리원 친구분이 아주 박살났어요 억대를 날렸어요 억대 왜요? 재무정보는 하나도 안 봐 차트가 갈 것 같다고 샀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깡통났죠 그러면 50% 떨어지면 과연 손절할까요? 자 올라가다가 그제 50% 손실 났습니다 나 손절할 수 있을까요? 1억을 몰빵했는데 나 손절한다 1번 못한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내가 1억을 몰빵했습니다 근데 여기 50% 떨어졌습니다 손절한다 1번 못한다 2번 그죠? 못하죠 이걸 손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손절하라고 빨리 아우성을 쳐줬습니다 그 친구가 제 방에 있던 유리원이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전문가가 빨리 자르래 큰일 난다고 제발 좀 자르라 그랬더니 야 나는 지금 빨간 딱지 열고 지금 자포자기했어 결국 억을 날린 거예요 상장 폐지 되어버렸잖아요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정보만 듣고 사는 거예요 거다 몰빵까지 하죠 상한가 나가니까 쫓아가서 그죠?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없어졌는데 지금 흐리네요 이 고점에 가서 상한가 나간다고 쫓아가서 또 사요 내일 당장 상한가 나가니까 빨리 사세요 급합니다 저만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만 아는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죠? 급등 나갑니다 중국에 엄청난 호재가 있으니까 빨리 사세요 그게 박살난 거예요 깡통 이런 거에 여러분이 다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 믿고 현대상선 뭐 현정은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남북회담이 금강산이 다시 열리면 큰 수익에서 몰빵시켜가지고 전부 다 깡통났어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제가 제 방에 3월 달에 왔는데 5천만 원 몰빵했다가 얼마요? 4천만 원 날리고 있어요 천만 원 남았어요 제가 손절하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건 어떻게 손절합니까 5천만 원 투자했는데 4천만 원이 날라는데 어떻게 손절해 난 못해요 그러게 하시죠 어떻게 됐나 보세요 좋은 기업이면 제가 손절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 손절했어요 자기 친구하고 상의를 해서 저한테 와서 1개월 후에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천만 원이라도 건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딸 1개월 후에 감자 5대1 감자를 했어요 그럼 5천만 원 투자했는데 4천만 원을 잃었어요 추천받아서 샀어요 4천만 원이고 천만 원 남는데 5대1 갔으면 얼마예요? 200만 원 남는 거예요 1억을 몰빵한 사람들도 진작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을 몰빵한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 나니까 2천만 원 남은 거예요 2천만 원 남은 거 다시 감자 5대1 했으면 얼마 남아요? 200만 원 남는 거예요 200만 원의 주가가 또 70%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깡통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무슨 정은이끼리 회담해서 뭐 해서 여러분이 스토리하면 죽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될수록 차라리 분산 투자라는 거고 공부가 됐을 때 기업 분석을 해서 내 돈이 3년 이내 이 기업이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괜찮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위험한 겁니다 안타깝죠 저는 KNC 글로벌에서도 제가 제발 5천만 원이라도 챙겨라 그렇지 않으면 다 날라간다 결국에 억을 날렸어요 이게 못 자르거든 생각해봐요 1억을 몰빵해서 그럼 유튜브에서 강의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씩 돈을 벌면 1년에 240%씩 벌어서 1년에 241이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수위를 본다 여러분이 1억을 여기다가 몰빵해서 1%씩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1억을 매일매일 투자해서 1%씩만 본다고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오늘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얘기들은 여러분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1억씩 투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뭐예요? 정보를 듣고 몰빵했다가 또 추천받아서 이거 샀다가 깡통난 거예요 왜? 기업 분석은 안 하고 뭐만 보는 거죠? 이선종님도 소수 차트만 본 겁니다 급등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죽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투자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실 기업을 만져서 여러분이 돈을 벌겠다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벤저민 그리엄이 뭐라고 그래요? 재무 분석을 하지 않으려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라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또 하나 행동하는 게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전문관이 급해요 이거 빨리 차려서 저쪽 가서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이 먹어지든가요? 그렇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남에게 조언을 하려면 반드시 역경을 이겨내고 난 뒤에 해야 설득력을 얻게 되죠 내가 깡통을 내본 사람은 깡통 나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대박을 먹어본 사람은 대박이 뭔지를 알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건 뭐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텐베거를 먹어본 사람은 텐베거 먹는 방법을 알아요 텐베거를 한 번도 못 먹으면 전문가도 텐베거 못 먹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할까요? 여러분이 텐베거를 먹게끔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이 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텐베거를 못하는 거예요 대대수 사람들은 주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거듭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스스로 탄념하고 과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만 얘기하세요 과거 얘기 왜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또다시 이런 일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것을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과거가 맨날 100%의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돈이 이렇게 몰빵했다가 1억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연예인이고 돈 벌어준다고 거기다가 몰빵했다가 깡통나고요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완생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해야죠 처음부터 장사하는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광고비 나가지 그 다음에 이거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광고를 어떻게 해서 손님들을 끌어드릴까 끊임없이 고생해서 돈이 쌓이는 거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공부를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수익이 절로 커지질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유료원들을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역시 수익이 더 좋아요 그냥 추천주만 받는 사람보다 확실히 낫습니다 그것은 장사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 와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공부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러지 말고 무료 추천주나 주세요 시끄러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냥 무료 추천주 주세요 무료 추천주 대원산업 그죠? 아 좋아요 대원산업 시장이 하락하는데 얜 가네 여기서 무료 추천주 괜찮죠? 들고 가시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투자할 때도 내가 사업가라 생각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하고 주식 시장은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열리는 거 그죠? 모레도 열리는 거 빨리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 들어간다고 돈을 빨리 버는 건가요? 계획을 세우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완생님 아니 사는 걸 왜 물어봐 그쵸? 사는 걸 왜 물어봐 여기서 안 사는 겁니다 이거 왜 사야 되는 거예요? 완생님이 사야 될 이유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재미삼아 매매를 한다면 차라리 카지노에 가는 게 낫고 그죠? 감정에 휘둘지 않으면 평생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매매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이 정말 매매를 하고 있는지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건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걸 왜 사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아요? 완생님 보기에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바닥인 것 같아요? 네? 바닥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안 사야 되죠 그쵸? 이거 추천한 건 아닌데 사보라고 그랬나요? 그럼 떨어질 때 사면 안 되죠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저건 대원산업을 추천해줘서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 얘가 뭔가 올라간다는 신호를 줄 때까지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사는 건 뭐예요?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떨어지는 건 물타기 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왜 사요? 떨어질 때 왜 사요? 더 떨어졌는데 그쵸? 사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무조건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건 줄 알아요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쵸? 모를때는 안 사는 거예요 얘가 뭔가 갈라는 신호를 줄 때까지 사지 말자 그래서 비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 아 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간대 그러면 그때 사는 거예요 추가 매수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걸 배울 때까지가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쉬면서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사는 것은 뭐예요? 어디까지 이게 바닥인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완생님 그쵸?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시 또 정해졌나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는 거죠 야 나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사볼까? 그럴 때 사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물타기 하면 투자 중에서 최악의 투자를 하는 거다 깎아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더 사려고 그러는데 돈은 있는데 더 사고 싶을 땐 언제 사요? 얘가 뭔가가 신호를 줄 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또 갑니다 그래서 남의 조언에 기울이고 싶은 충동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신감을 잃었다는 거죠 아 이거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비메모리 반도체 그쵸? 떨어질 때 사지 마세요 올라가려고 그럴 때 사세요 지금은 사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자 친구 말에 여다 2억을 몰빵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를 떠났죠 절대로 친구에게 부자를 만들고 싶으면 부실 종목을 추천하면 됩니다 그럼 빨리 부자가 되나요? 가난하게 되나요? 내가 주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친구한테 절대로 조언하지 않아야 돼요 조언하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내가 잘 모르는데 친구한테 아 이거 좋아 어쩌고 저쩌고 내가 좀 아는데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친구한테 절대로 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장인 걸 알면 함부로 친구한테 주식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충분하게 고수가 됐을 때 친구한테 조언을 물어보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아는 척한다고 여러분이 그죠?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친구가 산 종목을 같이 딱 같이 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부자된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실이를 스토리 마케팅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살리는 길인가요? 망하는 길인가요? 친구를 망하게 만들었죠 위험합니다 또 KD건설입니다 급등 먹겠다고 이거 먹겠다고 들어가서 싸다는 이유 아유 99원 쌉니다 99원 싸니까 가서 매수했다가 아주 코피 터지는 거죠 그죠? 500원짜리 주식 쌌더니 뭐예요? 99원까지 떨어졌어요 부실기업이잖아요 정지당하잖아요 그렇죠? 부실기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를 사고 싶으면 그죠? 중장기로 봐야 되잖아요 왜요? 삼성전자가 무려 얼마? 133조를 투자했으면 지금 당장 기업에 수익을 엄청나게 줄까요?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로 가려는 거예요 급할 이유가 없어요 수혜를 받을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분할 매수로 가는 거예요 뭐가 급할 거에요? 뭐가 있어요 그 기업이 망할 기업이 아니라면 천천히 올라가는 신호를 주네 시장이 살아나나 보네 그때 좀 슬슬 산 매수를 가담해볼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배우니까 그죠? 그냥 당장 뭐가 왕창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돈 갖다가 몰빵시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좋은 기업을 분할 매수로 천천히 가면서 자, 이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치에 133조를 왕창 투자하니까 그러니까 아, 천천히 가야 돼요 분할 매수로 천천히 사서 따라가 보자 올라갈 때마다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수익이 나지는 거고 편안한 투자가 되고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투자했으니까 내 돈을 뺏어가지 않고 행복한 투자라고 사놓고 나서 저축해놨는데 아무 일도 없어, 저 기업은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한다고 그 기업이 망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자, 꾸준히 상승한 기업을 매수했더니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가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코리아 오토글라스 오늘도 또 올라가네 미쳤나 봐 그죠? 오늘도 또 올라가 뭘 급해, 그죠? 완생님 천천히 아, 뭔가 올라가는 신호를 주면 또 조금 좀 더 추가 매수해볼까? 아직은 떨어질 때는 안 산다 올라가는 정보 샀더니 점점 더 가네 그죠? 아니, 이게 봐요 역배열 내려왔잖아요 아, 정배열이잖아요 가르쳐준 대로 정배열에 사서 가니까 이렇게 올라갔어 그건 돈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역배열에 안 샀습니다 정배열에 샀습니다 정배열만 먹어도 이 돈이 얼마예요 벌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몇 프로 났냐 괜찮은데 그죠? 이렇게 56%네 어우 아니, 뭐 단기로 몇 프로 먹고 5% 먹고 7% 먹고 잘랐나요? 아직도 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일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해요 돈을 꾸준히 기업이 커지는 기업에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진짜 커지더라 그죠? 이건 뭐예요? 아이고 이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300%가 나갔던가 2016년 10월달에 매수 추천하면서 계속해서 사기만 하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왜 이러는 거야? 돈을 잘 보니까 뭐하고 관계 없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시장이 하락하는 거고 무슨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그냥 올라가기만 했어요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얘는 왜 올라가냐고 빠지지도 않아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을 잘 버니까 그렇잖아요 보아요 돈을 잘 버는지 그런데 다 이경났다고 잘라서 없잖아요 그죠? 155호 186호 293호 올해 365호 이게 뭐 돈을 저렇게 잘 보냐 나 이거 보유했다 그러시는 분은 3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 코엔텍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 3번 아무도 없나요? 그럴 거야 그죠? 어떻게 이렇게 갔냐 그죠? 시장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얘는 안 떨어지고 가기만 할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차트로 갔다고 뭐 실적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서 안 간다고요? 조금? 어디까지 간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들고 가야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를 사지 말고 때를 사라는 거예요 왜? 주식 투자의 가장 목적은 투자 차익이죠 최대 차익을 높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 선택도 중요하지만 주가를 사서 주식을 사는 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서 어떻게 해요? 꾸준히 들고 갔을 때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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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리 급해서 타이밍에 그냥 미쳐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좋은 중물 사서 저렇게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고 시장이 폭락하네 어쩌네 뭐 그래도 그냥 가 그죠? 그냥 가지요 종목 선택하는 일이 쉽나요? 어렵죠 29%요? 우동훈이? 왜 29%뿐이 안 났어요? 늦게 샀네요 이렇게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 코엔텍이 이거 아 진짜 정말 그죠?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 진입장벽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쓰레기 업체가 하나 생긴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지금 그죠? 님비현상 때문에 난리 나죠 수건 들르고 띠 들르고 나와서 전부 다 이거 우리 환경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당장 공장 짓지 못하게 난리 날 겁니다 허가 낸 기업들은 몇 개 안 되니까 얘가 갈 수밖에 없다 돈을 너무 잘 벌잖아요 그죠? 쓰레기 처리 비용은 점점 올라가고 얘는 뭐 소각로까지 있고 지가 안 갈 수 있나? 가야지 그러니까 돈을 잘 보니까 가는 거잖아요 팔아야 돼 안 팔아야 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아 이 기업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딱 한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딱 배당락 전에 내가 71%까지 주식을 시장 유통 물량을 확보하겠다 지금 얼마까지 가있나요? 59%까지 가있나요? 그럼 아직도 더 가겠네 그렇겠죠? 오 가면서 뭐 그래요? 그렇게 지분이 많습니까? 본인들이 공헌한 얘기입니다 공헌 현재 지분율이 59.29% 아직도 10% 남았네요 자사주도 있고 그죠? 대단합니다 주가는 돈을 또 잘 벌어요 이걸 인수한 기업이 대한민국 쓰레기업체를 통째로 돈을 벌기에서 40조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결국은 뭐요?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 안 팝니다 우동은 우리 방에서 공부한 대로 주봉이 정별로 가능한 어떻게 하라? 갈 때까지 가봐라 요거 조언해드릴 테니까 갈 때까지 가봐라 꺾일 때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아유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그래야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그죠? 정별 잊지 말죠 역별 안 사도 좋다 수많은 인터넷 들어가서 봐봐요 역별 내가 사면 대박 내준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별만 먹으세요 경제적 자원님도 어서 오세요 정별만 먹어요 그래도 돈 벌어 역별 먹어서 그냥 가지도 못하고 쩔쩔매지마 정별 만들면 이렇게 무서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질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세의 원리예요 돈 벌는 방법을 가야 되는데 자꾸 그저 추천주라고 역별 사가지고 땅굴로 내려가고 지하실로 내려가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 정별은 다 아니까 정별 가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식 주식 파는 것도 마찬가요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나 정별 가다가 역별 꺾으면 그때 팔면 되잖아요 역별 안 나왔으면 안 팔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데 쉬운 걸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민경기 교수가 자기 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퀀트 투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쉬운 방법은 사람들은 돈이 안 벌 것 생각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자본총계가 꾸준히 느는 기업을 매수하면 개인들은 무조건 돈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래도 오늘도 비법을 찾아서 여기저기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전문가만이 알고 있는 새로운 비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돈 버는 기업의 동업하면 이기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의 차트를 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뭐 그렇게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간다고 다 잘라버리고 손실 났다고 손절해버리고 10% 손절 3% 손절 8%의 손절 누구 좋으라고 손절하는 거예요 증권사 좋으라고 손절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이 여러분 손절 안 했다고 그래서 그 기업이 망하나요 또 걔가 그 종목이 펀더멘터리 좋아지고 실적이 개선되면 또 올라와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 부실 종목은 어디 가요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로 가지만 걔는 이렇게 떨어졌다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고통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다 너무 쉬운 거 사람들은 어렵게 새로운 답이 있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거죠 공짜 점심은 없다는 생각을 상기하자 쇠고기 등심을 사는 것처럼 주식을 사라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가치투자의 비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쇠고기 등심을 사는 것처럼 주식을 사라요 쇠고기나 청바지를 살 때는 세일 기간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가격이 쌀 때 쇼핑을 한다 그런데 주식을 살 때는 바게 세일 기간을 마다하고 기다렸다가 가장 비쌀 때 뛰어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거래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나 쇠고기나 다를 것이 없어요 벤저민 그리엄과 워런 버핏은 고객을 두었던 유일한 회사 트위드 브라운의 펀드매니저인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할인하는 쇠고기를 싸게 산 가격으로 좋은 고기를 맛볼 수 있듯이 주식도 할인할 때 사야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다 알고 있어요 말로는 그러나 안 돼요 왜? 돈을 풀베팅해서 얻거든 돈을 풀베팅해서 얻거든 주식이 조정하네 내가 좋은 종목이네 저로 살 기회가 왔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싸게 깎아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지키라는 것이 뭐예요? 이럴 때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큰 매력이죠 그래서 우량한 현금은 우량한 종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전문가님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가슴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추세를 미리 잡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 이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역배열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역배열을 샀습니다 저점 잡았으니 바닥을 잡았으니까 매수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나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은 얼마나 들고 가느냐 못 들고 가느냐 차이지 역배열을 샀든 정배열을 샀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정배열을 얘기하면 또 엄청난 비난이 다가와요 다른 전문가들한테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역배열을 사야 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왜 템플턴은 역배열을 하지 말고 정배열을 사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배열을 하면 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모멘텀에 따라서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배열 구체의 안사도 그렇죠? 안사도 여러분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역배열이 갈 때까지 들고 가면 되는데 못 들고 간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번에 진짜 비난이 돌아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또 그렇죠? 신랄한 비난이 올 수 있죠 여러분이 이기는 길 쉬운 길을 가려는 거예요 바닥 잡았다고 쌍바닥 잡았다고 역배열을 샀더니 더 떨어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든 정배열에서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배열 초기 단계에 여러분이 왜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가면서 가져가면 수익을 깔면서 추가 매수하여 가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네요 너무 쉬운 방법을 얘기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제 얘기를 또 뒤집어버리려고 그러고 다 뒤집어버리려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떤 걸 들을 것인지 여러분의 기준을 여러분의 원칙을 만들어서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시면 돼요 초보 투자자 행동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디지털 대성도 추천해서 지금 아직도 가고 있죠 그래서 동업자 정신으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럼 초보 투자 행동에서 벗어나는 건 뭘까?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 실패한 뒤 운이 없어서 또 지인의 탓, 남 탓으로 다 돌려버리죠 전문가가 나빠서 물론 전문가들도 나쁜 사람도 있죠 템플턴 전문가가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오버를 전하는 게 아닐까 저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저는 회비를 받아서 돈을 챙기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잃게 되면 마음, 그렇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고통을 참고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결국은 뭐죠? 템플턴 전문가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손실을 받다 그러면 저도 결코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한테 부실 종목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실 종목으로 상한가를 먹었다고 자랑하지만 또 다른 부실 종목을 샀을 때 상장 폐지되거나 감자를 대면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예 사지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다행히 잘 먹으면 괜찮지만 못 먹은 사람들하고 감자를 당하고 상장 폐지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이 되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 몰래 또 왕창 몰빵하거나 그죠? 저거 돈이 보인다고 자기도 모르게 몰래 왕창 삽니다 그러면 정말 그걸 이겨내질 못하면서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가 미워질 수밖에 없죠 그건 어느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양만 매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했는데 50%가 떨어져도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한다면 반드시 걔는 다시 수익을 줍니다 그렇게 투자하려면 몰라도 내가 몰래 왕창 사가지고 떼돈을 벌어보겠다고 욕심낸다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부실 종목은 상한가를 좋아해서 매수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80년대의 개인 큰 손에 저는 개의적으로 만난 사항은 없지만 백할머니라는 사람이 주식을 사서 돈을 벌 때까지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10% 빠지면 손절하려고 해요 손절하려고 하면 왜 샀어요? 안 사면 되잖아요 좋은 종목을 샀으면 그러면 내가 좋은 종목인지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석을 안 한다니까요 배웠는데도 분석 안 해요 얘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여기까지는 잘라야 되겠다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겠다 기업을 믿고 한번 더 들고 가보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요? 저축했는데 은행에다 저축했는데 이자 빨리 안 준다고 해약할까요? 좋은 주식을 사놨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당장 잘라버릴까요? 안 해도 돼요 그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 그러면 더 많이 먹으려면 정배월에 갈 때 매수해서 역배로 꺾일 때 잘라라 쉬운 방법을 얘기하면 또 그것이 잘못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사이트에서 각 사이트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잘못 얘기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아 그거 다 틀리는 얘기야 그래서 뒤집어버리고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죠 여러분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손해를 많이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돈을 잃은 사람일수록 빨리 돈을 회복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또 급등주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급등 상한가 짜러가서 상한가 매매한다고 여러분이 돈 벌 수 있을까요? 저도 해보니까 안되더라고요 급등 상한가 매매한다고 쫓아가서 그러다가 열 번 잘 먹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열 번 열심히 잘 먹다가 한 번 잘못 투자하면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10년을 따라다니면서 전문가를 따라다니냈는데 그렇죠? 현대상선을 몰빵하라고 해서 몰빵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깡통나버렸잖아요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어떤 분은 뭐 그렇죠? 정책 테마주를 만져서 현대상선 위노바 이런 정책 테마주를 만져서 2억 5천날렸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그동안의 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성공을 다짐한다 서점에 들러서 책이라도 하나 더 읽고 그저 투자 정보를 습득해야 여러분이 템플턴이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또 다른 전문가 여러분한테 올바로 종목을 추천해 주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역시 여러분은 영원히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손해를 보고 주식장을 다 떠나지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당겨요 바뀌죠 사람은 아이고 주식하지마 주식하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댕겨서 말릴게 주식은 망하는 거야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석에서 주식하면 돈 못 번다 주식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갈 길을 정말 공부해서 올바른 길을 천천히 갈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죠? 한 번 제대로 배운 투자는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시장은 절망해서 부주의한 투자가 존처럼 용서해 주지 않고 여러분의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가 현명하지 못한 투자자에 돈을 다 뺏어가는 장이 어떤 장이에요? 바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유난히 좋아하는 주식 자신이 고른 희망을 걸고 행운이 찾아오기를 비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종목 중에서 보면 어떤 종목들이 시장하고 관계없이 코엔텍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냐 갈 수밖에 없었냐 뭐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얘가 나간 거죠 자 힐라코리아가 왜 이렇게 나갔어요? 장난 아닙니다 돈 버는 게 돈 버는 게 장난 아니에요 이 힐라코리아가 왜 이렇게 나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부실 종목 왜 부실 종목 사놓고 가는 종목이 왜 이렇게 무섭게 나가냐 코엔텍이 나가고 제가 나가고 또 이런 종목 메코 마케팅 이런 종목이 왜 지장이 떨어지는데도 얘는 계속 가냐는 거예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돈이 68억 79억 169억 올해가 316억 보는데 주가가 어떻게 해요 그냥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데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가는 거지 돈을 못 벌어서 봐요 대번에 곤두박질 처벌이죠 삼성전자가 돈 못 번다고 그러니까 대번에 어떻게 돼요? 대번에 곤두박질 처벌이잖아요 어떤 전문가는 개인 큰 손이죠 전문가가 아니라 개인 큰 손이 50대 1을 하니까 2천억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50대 1 액면 분할을 하니까 여기다가 얼마? 2천억 손실이 너무 커졌다 템플턴은 여기다 기념으로만 사라고 했습니다 50대 1 액면 분할 딱 나오자마자 기념으로만 사라 주식 투자하지 마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자 이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가져오는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들은 행동에서 벗어나야 돼 못 벗어났죠 상황가 좋아하다가 연예인이 돈 벌어준다고 여기다가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콤피 터졌습니다 제 방에 진단만 하고 나갔어요 빨리 나오시죠 그랬더니 너무 많이 손실이 커져서 8천만 원 투자했고 5천만 원 잃었대요 그럼 이게 8천만 원 손절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괜히 없이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가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몰빵해 보내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유명 연예인이 보타바이오 카테아 유명하죠 보타바이오 누가 광고해 주고 그죠 남편은 작전 세력 벌리고 결국은 날려버린 종목이잖아요 큰 집에 가버리고 본인은 다 팔고 나오고 뭐예요 다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안 하니까 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작전으로 먹티족 먹겠죠 개인 투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제이 스테판 또 뭐 상 나간다고 뒤에서 추천 나가면 여러분이 또 갔다 가냐 깡통으로 가버리고 참 무섭습니다 이걸 먹겠다고 또 상 나간다고 먹겠다고 뒤에서 자꾸 추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놈을 바라보고 자꾸 뒤에서 추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한두 종목이 아니야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 못 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뭐예요 난 전 그저 원칙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원칙대로 살아갔더니 돈을 벌었대요 에드윈 르베브르가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에서 돈 벌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주식을 그저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을 그냥 들고 있으면 아주 박살납니다 우리 실제 유료원이 있었던 예를 보면 대림비연시오인데요 여기서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게 건자재가 갈 때 자 한번 이거 하나만 보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얼마나 나갔을까요 바닥에서 천 포인트가 나갔습니다 유튜버들이 가면 맨날 천 프로 갈 종목 추천한다고 그러죠 그죠 천 프로 갈 종목 추천한다고 그러죠 천 프로 나갔습니다 천 프로 나갈 동안 여러분이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꾸로 질문합니다 천 프로 나갈 수 있는 때까지 들고 갈 사람은 몇 사람 중목일까요 자 얘가 2013년부터 간 겁니다 얘가 간 게 아니죠 누가 나갔어요 한셈 이게 뭔 일을 벌인 거예요 한셈 이게 뭔 일을 벌인 거예요 2013년부터 뭔 일을 벌였죠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죠 건자재주가 같이 나와요 이건 18배가 나갔습니다 18배 IS 동소 12배가 나갔죠 IS 동소 12배가 나갔습니다 또 LG유플러스 아니 LG유플러스 LG하우시스 얼마 나갔어요 500%가 나갔습니다 대림 BNCO 역시 1000%가 나갔습니다 또 한셀 홈덕코 한솔 홈덕코 500% 나갔습니다 100% 나갔나요 그때 갈 때 2013년에 다 같이 간 거예요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림 BNCO가 여기서 추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걸 몰랐던 거죠 샀다가 제가 런칭 방송하는데 2017년 8월 달에 전문가님 나 55%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상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상을 먹겠다고 뒤에서 사는 거예요 꿈의 차트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이걸 공부 안 하면 이거 사가지고 55% 마이너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어팡이 같이 갈 때 같이 가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증권주의에는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없다 대체적으로 어팡이 동반 상승 동방 하락합니다 전기차 갈 때 전기차가 가고 수소차 갈 때 수소차가 가고 증권주가 갈 때 증권주가 가고 그렇죠 반도체 갈 때 반도체 가고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제 방에 들어오면 거의 새로 희원 입을 해도 들어오셨는데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차트가 바닥인 것만 사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요 가는 종목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놨어요 종목 백화점을 몇 개 뭐 수백 개예요 말도 못해요 한 주씩도 사요 그게 돈이 됩니까 그랬더니 돈이 안 되죠 그랬더니 그걸 왜 샀어요 추천하니까 무조건 샀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내가 몸에 맞는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노력해야 자신만의 방식이 서서히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혼자 하려고 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전문가와 공부라고 내가 내가 어떤 원칙을 가져갈지 하나하나가 기준이 살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초보자는 그걸 못 만듭니다 그렇죠 절대로 어렵습니다 사는 방법부터도 안 되더라고요 제 방에 어떤 초보자가 왔는데 딱 9개월 지나니까 그때서야 전문가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투자했는지 몰라요 이제 뭔가가 보입니다 이제 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종목이 눈에 들어오고 차트가 눈에 들어오고 아 이럴 때 왜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빨리 뭔가가 그렇죠 빨리 뭐가 되기를 바라죠 주시장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손은 무지막지한 돈 갖고 여러분들을 갖다 마음대로 흔들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만 봐도 알죠 대원산업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대원산업을 그렇죠 한번 흔들어버리죠 그렇죠 흔들어버리죠 확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자 종목잠종을 가봤더니 그렇죠 서서히 기관위국인이 매수가 다 먹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안파로 응 니네들이 슬슬 들어온다 이거지 알았어 니네들은 돈 마음대로 갖고 흔들러지 우리는 한정된 돈 갖고 투자하는 거니까 참아보지 여러분 이길 수 있까 질 수 있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정회장처럼 우리 정회장님처럼 어떻게요 영국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 거북선 500원짜리 지폐에 용기를 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보기나 했어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된대 나는 주식하고 안만나봐 공부해보기나 해봤어 공부 안해봤잖아요 템플턴이 세상에 몽창 날려버리고 미친놈처럼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다 그렇죠 방법이 있을 거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양자 혼합 휴전인가요 다양한 분석기법 천차만별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투자기법 대한민국의 700권의 책들을 보면 그죠 외국체 국내 이 사람은 이 기법 저 사람은 저 기법 그죠 엄청난 일을 벌이죠 그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경쟁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확고해진 다음에 주식을 보는 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켜야 한다 확고한 전략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는 감정이나 분위기의 십수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종목을 왜 보유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장은 이런 거죠 마음 사업이 80%를 차지하니까 그런데 부실 종목 사놓고 마음 사업하면 안 돼요 왜? 좋은 종목을 사고도 마음 사업이 어려운데 부실 종목을 사놓고 마음 사업을 하면 여러분은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남을 이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신을 이기라고 그러죠 남을 논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부터 논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견은 자신의 벽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벽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주식 투자의 초보자라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모두가 시장에서 보는 큰 손이 행동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기법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다 뒤집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 되는 기법 모르는 기법이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초보자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에 대해서 왕처보라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을 뒤집으면 오히려 쉬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종목 진단해 보면서 아, 아까서 종목을 봤나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라 초보 투자일수록 매매의 기본 툴이 없다 사는 방법과 파는 방법도 모른다 가치의 기본은 가치가 고평가 시에 매도해야 되는데 매수가에 매물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련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건 판단하지 않고 뭐만 하죠? 내가 매수가가 얼만데 매수가가 나는 35만 원이니까 38만 원 가서 3만 원이 올랐네 더 가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매수가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된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그때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를 시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라야 될 자리거든요 가는 정도에 갑자기 왜 상한가가 나옵니까? 위험한 자리잖아요 잘라야 됨에도 못 팔았죠 여기 와서 4만 5천 원에 제가 진단하면서 빨리 잘라야 됩니다 하하하 떨어지니까 잘라야 된다 나는 본전이래요 본전이니까 괜찮대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냥 하세월 떨어진 거예요 본전은 고사하고 언제 올지도 몰라 그죠? 언제 본전이 올지도 몰라 수두룩해요 언제 본전이 올지도 몰라 7,700 4만 5천 원이 본전을 안 잘랐으니까 7,700 원이면 도대체 얼마를 잃은 거예요 그죠? 투자하는 거예요 차트 보고 투자하나요? 생각을 해봐요 뭘 믿고 투자해요? 결국은 뭐요? 자본 잠식 되니까 관리 정보로 넘어가잖아요 돈을 못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그냥 또 추천 또 드리다 하고 여러분은 추천주라고 사지요 그러니까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두지 마라 상한가가 나가도 관심을 두지 마라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로 가는 거예요 돈을 못 벌면 X1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죠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율 까먹는 종목은 매수하지 마라 그래도 자꾸 여러분은 추천주를 하면 사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다 이해가시죠? 이벤트를 이용해서 잘 들어오셔서 제대로 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평생 제대로 투자를 하면서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을 배워야 됩니다 초보자일수록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을 이길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 전문가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아요 뭘 잘못 가르쳐줬는지 공부를 안 하면 못 이깁니다 종목진단을 할 테니까 노래 안 틀고요 12시까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진단하면서